전주시가 마련한 2022 한바탕 전주 시민대토론회가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열렸습니다. 내가 만드는 강한 전주를 의제로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한 도시, 강한 경제, 강한 문화, 강한 복지 등 4개 분야 분임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. 토론회는 공개 모집을 통해 신청한 시민들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전문 퍼실리테이터가 진행을 맡았습니다. 시는 제한된 정책을 검토한 뒤 향후 시정에 반영하기 예정입니다.